정봉주의 아내 목을 조르고 기계로 머리를 내려친 것도 충격적인데 자식 앞에서 저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애 보는 앞에서 그냥 싸운 거예요. 그것도 몸싸움을 참 정말 어이가 없죠. 저게 목조르고 기계로 머리를 내려친 게 몸싸움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뭐 일방적 폭행인데 이게 둔기를 사용한 폭행이죠. 자 이런 사람이 지금 계속 보세요. 법원에서도 자식 앞에서 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2015년에 이제 그 여신도를 또 폭행을 하기도 했죠. 신도라는 게 뭐죠? 종교인가요? 네. 그 불교 불교 신도인데 여신도를 폭행을 해가지고 또 전력이 있었고. 아 근데 당시에 아내를 목조르고 기계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50만 원 형이 나왔잖아요. 이 50만 원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이제 고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게 이렇게 다 해놓고도 알려지지가 않았던 건데 이번에 이제 여기 단독기사를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긴 거는 민주당이 과거에 10대 총선 공약 지난 총선 때 10대 총선 공약에서 가정폭력을 엄중 대처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뭐 단독 멘트 뭐랄까요 버릇처럼 나오는 그 멘트 있죠? 어떤 멘트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네. 당시 나는 이혼 과정 중이었다. 아니 이혼 과정 중이면 뭐 두드러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혼 과정 중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폭력 과정 중이어서 이혼이 된 거예요? 이거 참 이거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됐냐? 뭐 아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결국 이제 손절을 당했어요. 네. 손절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민주당 막말 논란 정봉주 공천 취소. 강북을 전략지역 지정할 때. 네. 일단 그 기존의 강북 의뢰 여러 사람이 이제 공천 당연히 이제 민주당의 양지니까. 네. 그러니까 박용진이랑 이렇게 붙었는데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결선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결선으로 갔다는 것은 어느 하나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인데 결선에서 이제 정봉주가 박용진을 꺾고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막말 논란 때문에 지금 이제 가정폭력은 나오지도 않았을 때 막말 논란 이것만으로 이제 공천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북 의뢰에 대해서 전략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다시 이 뭐랄까요 경선을 할 시간은 없으니까 전략공천하겠다. 네. 낙하산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내부에서는 이제 박용진을 이제 정봉주가 날아가면 당연히 그 다음으로 박용진을 응원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아니 그러면은 2위를 승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선 투표까지 왜 갔냐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렇죠. 결선까지 갔으니까 1위가 갑자기 날아가는 거리 상황이 오면은 2위가 자동으로 승계되어야 되지. 그런데 애초에 결선이 간 거 자체가 어느 지역구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과반에 차지하지 못하는 정도의 인지도를 가졌으니까 지지도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 숲에서 2위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전략지역을 다시 제대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남의 집인이어서 일단은 여기서 전략지역으로 차라리 지정하는 게 나아 보이긴 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입장에서도 박용진은 어떻게든 몰아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박용진을 쫓아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애를 공천해 주고 싶었을 거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렇게 집안싸움이 격화돼서 결국 전략공천까지 되면 박용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나도 더 난리를 치겠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조그마한 빈틈이라도 더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분위기가 잡힌 거겠죠. 자 그런 것 같아요. 안선호님. 그렇죠. 정봉주도 취소되고 임태훈도 취소가 됐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임태후 취소됐는데 막 또 반발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를 병역기피자와 동등하게 보느냐. 병역기피자 맞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무슨 진짜 어이가 없는 것이 병역기피를 병역기피라고 하지도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데 내가 병역을 기피하는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겠다. 집총 거부하겠다. 나는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모으라는 거예요. 다 모아서 입대를 시켜요. 이 사람들은 따로 관리해요. 총 주지마. 총검술도 안 가르쳐요. 그냥 공포탄조차 안 주는 거야. 그래갖고 뭐 하느냐. DMZ의 정봉주가 얘기했던 그 지뢰. 지뢰 많잖아요. 아 그 경품 목발 받으러 가면 되겠네요. 네. 그 지뢰 수색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 평화를 위해서 이거 제거하는데 들어가라. 너희들 총 못 잡겠다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총을 잡을 테니까 너희들은 이거 해라. 그리고 또 지뢰를 제거하는 게 평화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걸로 아예 다 써버리자. 과연 그러고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지금처럼 많이 나올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닐 거라는 예상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애초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양심이라는 거는 자기들 멋대로 작용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 보통 상식적인 국민들이 사용하는 양심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말대로 의하면 다른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가지고 군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다. 아 이거는 진짜 근데 더 웃긴 건 이걸 계속 따지고 있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들고 반발하겠다. 아니 그러면 군대 갔다 오고 군대 가서 사격을 잘했다고 자랑을 하고 내가 포병이었는데 굉장히 운용을 잘했어 이렇게 자랑하고 작전 수행을 잘했다라고 그래서 포상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양심이 없다 못해 너무나 잔혹하고 비양심적인 그런 인간들인가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양심이 있고 나라 지키러 가시는 분들인데. 네. 애초에 국민들 공통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야지 이거 뭐 밑도 끝도 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가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온 우리나라는 이게 사법부나 이런 데가 다 썩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이 피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강북은 뭐 어떻게 되든 뭐 별로 큰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정보험주가 날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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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